엄마만 아팠어야되는데 우리 먹자 이제 우와 책상이 생겼네 우리 킹카님과 식사를 한 번 해보겠어요 그렇지 우와 잘 먹었.. 저는 밥이 진짜 푸짐해요 우와 불가 없었다 그치 우와 저랑 왜 이렇게 둘이만 있냐 생일인데 불구하고 미역국 재료 먹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저희가 정리됐어요 제가 생일선물을 금사금사 여행을 보내줬습니다 시간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선물을 해드렸습니다 흠흠흠흠 구워줄까? 오 또 줘? 아 또 달라고 깻잎 깻잎 이거죠 이거? 이렇게 어 없는데? 어떤거? 없어 아 이거죠 양말에 이거 눈 땡그렇게 그려져있지 그렇지 양말 여기 있지 양말 여기 있지 그렇지 정리가 됐었어요 저희에게 진짜 코로나 와.. 잘 모르겠어요 어떤 출처가 뭔지는 근데 둘 다 그렇게 아프진 않았지만 둘만 지낸다는게 어떤거지 오랜만에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진짜 합리적 지금 저 먼저 걸렸고 먼저 저한테 옮기고 잠복기 기간 동안 저희 엄마 댁에 가서 좀 살았거든요 저희 엄마가 봐주시는게 또 더 편해가지고 저 마음이 놓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확진되셨어요 엄마도 음미는 슈퍼맨학자 같아요 우와 깻잎 엄청 크다 없다 까꿍 없네 까꿍 까꿍 어떤거 줄까 아 이거 줘 이거 호박 당근도 줄게 당근 물 아이고 왜 자꾸 뱉어 저랑은 진짜 오랜만에 아이고 물 아이고 다 나왔어 아 물이 이거 내려왔나보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 축하해요 물이 나오고 나또 응 나또도 줄게 이거 먼저 먹고 나또 줄게 응 나또 줄게 그래 이게 뭐야 나또 나또 진짜 우리 킹카님이 스테디셀러 이 나또을 너무 좋아해요 맛있다 나또 맛있다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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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또를 너무 잘 먹어요 으음 으음 작은 소망 얘기하는지 너의 곁에 있으면 으음 이렇게 약간 동요가 자유자재로 나오셔야 돼요 나또 응 나또 모든거에 좋아하는 나또를 다 얹어주면 돼서 나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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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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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이따가 빼줄게 좀 이따가 아 지금 빼야돼? 알았어 지금 빼고 좀 이따 다시 할게 자 말이 아주 그냥 명확한 의사소통을 고짐하고 있어요 으음 으음 어 잠깐 기다려 안돼 안돼 자 으음 어 나또 줄게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? 으음 으음 배가 아직 안 버르잖아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여기 다시 포박할 아이템 손 조심 그렇지 오우 우와 여기 이렇게 나또가 많아 나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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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애기가 또 애기 애기 어디 있을까? 야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죠? 아기 아기 환기를 이렇게 프레쉬한 에어로 환기를 막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응 이렇게 퀸카랑 진짜 일사시간 의전을 한 거는 진짜 오랜만이네 아 응 응 단둘이서 이제 엄마도 맡길 수도 없고 구간도 맡길 수가 없으니까 어디 갔지? 여깄나? 그 언니가 너무 약간 아 어? 어디 갔지? 원래 친해졌는데 진짜 친해졌어요 요즘에 딱 그거였거든요 제2의 애착형사입니다 어? 아이고 자라 응 근데 진짜 딱 필요한 기간동안 일주일 내내 같이 있으면서 오히려 퀸카를 모시는 것 밖에 제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 오히려 딱 프레임을 줘가지고 그 안에서 더 충실할 수 있게끔 오히려 더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본분이 신혁이나 요거 하실력이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어? 이건 뭐야? 어? 이건 뭐야? 애기도 한번 보여줘 애기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애기 포크로 한 입 주세요 그렇죠 먹을 수 있는데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한기가 있습니다 아이들 음 음 음 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오한이 있고 인후통이 있고 이랬는데 다행히도 우리 핑크 님은 없으셔거든요 또 하얀 제가 아픈 게 나은 거 같아 당연하죠 그죠? 그쵸? 비발 천주입니다 우리 애기 정리 기간이 끝나면 남편이 우리 전에 방역을 불러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온 남편을 또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음 음 음 왜 꺼놨었지? 약간 이런 거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모든 걸 다 하더라도 엄마를 일주일 동안 못하느냐 엄마만 일주일 하느냐 이것 중에 저는 그래도 엄마만 일주일 하는 게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 애기가 떨어진 채로 이틀 동안 혼자 있었거든요 엄마가 이틀 봐주시고 그동안 기분이 어땠냐 진짜 해봐라 딱 이틀 되니까 우주님께서 오셨어요 제가 그리운지 나도? 나도? 내가 그리웠지 그래서 온 거지 잠깐 저의 또 브이로그 같은 일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 손을 지켜주는 이유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 손을 잡는 분도 저희 엄마 밖에 없습니다 슬프다 슬프다 슬퍼 슬프다 슬프다 아니다 너도 있네 알았어 내가 깜빡했네 너가 날 안아주는구나 모두가 아시겠지만 엄마는 아파야 쉰다고 하는데 우리 킹카 님이 강염자셔서 근데 그것조차도 허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코시골에서는 엄마만 아팠어야 되는데 오늘 저는 너무나 행복하게 이틀 동안 진짜 뭔가 자유로웠어요 믿을만한 분에게 아끼면 그런 자유가 생기는 거다 느꼈어요 할미랑의 사인에 할미 할미 할미랑 사인에 애착은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정? 수박을 줄게요 수박 짠 짠 수박 우와 우와 무꽈 짠 짠 짠 리그 quin 수박 치니 으음 deserve 뭐? 맛있아 응 저두 있잖아 여기 그렇지 먹던 거 먹고 천천히 먹어 천천히 안 먹을 때 아무도 시키지 말라지만 하나시켜볼게요 우서바 이 прив 울어바 울어바 으으으으읗 우 raisaba 응 우윽 웃어? 웃어봐 웃지 안해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이렇게 자유가 제한이 생기니까 우리 같은 급식이들에게는 힘듭니다 빨리 해지를 해보겠습니다